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저는 가수 존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다음 발라드 곡은 제가 정말 친한 형인데 김동률 씨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곡입니다. 제 첫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이게 아닌데 드려드릴게요. 그 좋은 날이었어요. 그 좋은 날은 지금 이 때 그oya Pain을 받는 일을 좀 더 했어요. 그는 그oya 믿음의 istedi의 삶을 subconscious하고 너무 아름다워.. 그는 그녀의 primordial이 그는 그녀의 삶을 맡은 것들은 무릎으로 눈을 감으면 오늘 니가 했던 못한 말 또 내가 하려했다 속으로만 숨기던 말 모두 떠올라 울렁거려 너의 말은 항상 옳고 한참 듣다 보면 아무도 말 까먹어서 우물쭈물 터뜨려는 내 모습이 참기게 하니래 그 니가 될 말은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너는 말이야 벌떡 일어나면 또 한숨만큼 눈을 감으면 나를 보던 너의 표정이 남들기는 놀라 울렁거려 내 목숨이 모두 떠올라 바쁜 거여 너의 말은 항상 옳고 한참 듣다 보면 넌 남들 할 말 없어져서 바보처럼 헛게 되는 내 모습이 또 이게 아니래 그 니가 될 말은 내가 좋아한다고 너는 말야 오오오오오오오 널 사랑한다고 아멘